국내 은행 점포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국내 은행 점포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은행 점포수는 6405개로 1년 전보다 304개가 줄어들었습니다. 312개가 줄었던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대와 중복 점포 정리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. 은행별 폐쇄 점포수는 KB국민은행이 전국 79곳을 줄여 가장 많았고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지난해에만 22곳을 없앤 것으로 나타납니다.